좋지. 우리 정원이 하나. 뭐야? 진짜 처하겠구나. 쉬, 쉬, 집중, 집중. 집중, 집중. 집중, 집중. 잠깐만. 아유, 귀엽다. 대박. 우와, 진짜 풋풋하다. 우와, 내 말이다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나 이 노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이 노래 좋아하네. 처음 가면. 내 노래 좋지 않아? 수준이 높아졌는데, 이제. 아버님 괜찮으시죠? 아유, 오늘만. 진짜 멋있다. 왜 그래, 왜.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휴지. 휴지 좀요. 아니, 왜냐면 다른, 저 프러포즈 하는 거예요. 수근이 형도 울어. 아빠가 울면 나도 슬퍼 괜히. 프러포즈 하고에 되게 감동받은 것 같아, 형님. 형은 왜 울어? 형님이 울으니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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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떤 느낌이야? 옛날에 행복한. 예쁘잖아요, 그냥. 아니, 수빈이가 전을 되게 좋아하는데. 이렇게 딱 그 저기, 메시지를 해주니까. 수빈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. 아, 예, 그거라니까요. 예. 아빠가 못 해준 다른 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형은 딸도 없는데 형이 왜 울어? 아,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나도 지금 틀만 해. 아니, 나 저런 게. 아니, 지금. 형님까지, 형님까지는 뭐. 아니, 형님. 형님 우는 캐릭 아니잖아요. 아니. 형님 우는 캐릭 아니잖아요. 아니, 나도 형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순간에 저 행복함에 그냥. 마음이 뭉클했어요. 그냥 아,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. 날 가진 부모들은 다. 네네네네. 근데 노래 좋지 않아? 아, 서울에서 되게 유메틱하다. 왜요? 데이트하자 이 말이 이렇게 예쁜 말이었나? 아니, 형. 아니. 아, 진짜 오빠 대박이다. 오빠가 신청한 거야, 진짜로? 딱 말해. 그럼. 진짜? 응. 오늘 데이트프스의 모든 목적은 여기를 위해서야. 이거 왔어? 진짜로? 아, 오늘 코스도 자기가 다 짱아봐요. 대단하다. 예쁘다. 완전 멋있어. 대박. 자,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. 더 뭐라고 했지. 짱이다. 너무 모르는데. 메시지도 있어. 뭐지? 뭐라고, 뭐라고? 거절은 거절한다.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. 네. 어, 여기 기대된다. 야, 이렇게 달성하냐, 이 팀은 또. 해피엔딩필인데 지금까지. 네. 이 순간 싸기야, 이 채널.